이 노래는 제가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아이스테리오 이 노래는 아이스테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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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다음 노래를 여러분들이 불러주셨으니까 앵콜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이 제가 다시 읽어드렸기 때문에 앵콜을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왜 왜 왜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그만해 그만해 다음 아까 얘기했던 앵상블 제가 읽었던 영화에 피아노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다음에 피아노를 가르쳐주기로 했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만날 기회가 또 생기면 제가 피아노를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피아노 옆에 서 있는 정도만? 지금은 그냥 피아노 옆에 서 있는 정도만? 지금은 피아노 옆에 서 있는 정도만? 지금 피아노 옆에 서 있는 정도만?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진짜로 굉장히 좋게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었고 너무 큰 성원을 해주셔서 한 곡 더 불러드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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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휘청거려요 다시 휘청거려요 이제는 정말 끝인가요 보란 듯이 살 거야 나약해지면 안 돼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져야 돼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져야 돼 다친다 뛰어다니다가 절대 뒤돌아보지마 이런 못난 가슴아 왜 혼자서 날 왜 혼자서 날 멈출 줄 모르니 사랑해서 사랑해서 후회 없다던 사랑해서 보내준다던 잔인한 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별 했죠 이별한 건 맞죠 심장이 미쳐서 아직도 착각하고 있나봐요 미련한 내가 나조차 너무 싫은데 서러움에 내 맘이 무너져요 정말 지운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 그렇죠 당신 없는 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흔히 다른 사랑해서 흔히 사랑해서 흔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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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회롭다던 사랑해서 보내준다던 잔인한 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별했죠 이별한 건 맞죠 심장이 미쳐서 아직도 착각하고 있나봐요 미련한 내가 나조차 너무 싫은데 처음엔 내 맘이 무너져요 정말 지울 건 아닌지 달코 겁이 나올죠 당신 없는 날 이렇게 살아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.